안녕하세요. 유스요가의 미니입니다. 오늘은 앞으로 굽히기 동작을 해보려고 해요. 앞으로 굽히기 동작은 요가의 세 가지 중요한 아사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그 효과가 큰데요. 앞으로 굽히기 할 때 등 전체와 다리 짓줄기가 쭉 늘어나죠? 덕분에 등이 오그라들고 무릎이 펴지지 않는 그 대표적인 노화를 막아줌으로써 심신의 활력과 생명력을 되찾아줍니다. 또한 복부가 깊이 수축했다가 탁 풀어지면서 장의 뭉침, 내장 비만을 해소해주고요. 허리 통증과 무릎의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크니까 따라오셔야 되겠죠?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이번에는 오른다리를 오른쪽 옆으로 펴주세요. 왼다리는 몸 가까이 당겨오셔서 좌우 벌어진 각도 맞추어주시고 골반 풀어지면서 척추까지 같이 풀어지도록 동작해보려고 해요. 골반 하부 부분을 죽이지 않습니다. 엉덩이 뒤 바닥을 밀어서라도 부드럽게 세워주시고 여기서 왼손을 천장을 향해 쭉 올려주세요. 목어깨 힘풀고 내려왔다가 그냥 가볍게 다시 한번 손을 천장을 향해 쭉 올렸다가 몇 번 반복해볼게요. 왼쪽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가 늘어납니다. 둘 또 이렇게 늘려주기 때문에 척추의 측면 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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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디가 늘어나게 되면서 척추도 같이 풀어질 거예요.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제는 손끝을 천장에서 어깨를 조금 넘겨서 팔이 귀 옆 가까이 팔을 허벅지에 오른팔을 대주셔도 되지만 엉덩이 옆쪽 바닥을 짚어주셔도 돼요. 세 번만 반복할게요. 손끝을 멀리 쭉 늘려보시고 어깨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 골반에 힘풀고 돌아오고 다시 한번 손끝 멀리 보내주시되 몸과 싸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한 70%만 동작하시고 멈추어서 어깨 허리 고관절 힘풀고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멀리 보내되 할 수 있는 70% 정도에서 멈추어 주세요.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닿으실 수 있는 분은 살짝 대주셔도 좋고요. 이만큼 안 내려가요 하시는 분은 올라와서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주시고 이렇게 쉬셔도 괜찮습니다. 늘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완 호흡 해볼게요. 어깨의 겨드랑이의 힘을 풀고 늘어나고 있는 척추의 측면 마디마디마디를 마음으로 잘 느끼면서 힘을 마디마디마디마디마디 저 하부까지 풀어보시고 늘어나고 있는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 뒤로 엉덩이 장골까지 힘을 풀고 올라옵니다. 반대쪽 바닥 짚고 잠깐 쉬어 주세요. 자 좋아요. 잠시 양손 무릎 위에 얹어 주시고 양어깨에 힘을 툭 떨구고 느껴봅니다. 왼쪽 얼굴 선으로부터 목어깨 손끝 겨드랑이를 타고 옆구리 고관절 허벅지까지 엉덩이 골반 속까지도 가벼워집니다. 자 반대쪽 해볼게요. 왼다리 오른다리만큼 열어주시고 오른다리는 이제 접어주시고 거기서 요추천추 꼬리뼈 골반 하부를 부드럽게 세운 가운데 오른손 쭉 뻗어 주세요. 손 뒤집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끝을 천장 쪽으로 쭉 늘려줬다가 힘 풀고 돌아옵니다. 산들산들 가볍게 올라갔다가 힘 풀고 내려오시고 더욱더 부드럽게 겨드랑이로부터 손끝까지 늘어나는 느낌 돌아오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겨드랑이로부터 갈비뼈 마디마디가 늘어나는 느낌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면 팔을 조금 더 넘겨서 귀 옆 가까이까지 보내주시면 갈비뼈 하부 요추의 측면 마디마디마디도 열리고 늘어나죠. 힘 풀고 돌아오시고 골반과 척추, 옆구리, 고관절, 허벅지 그 전체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걸 느끼고 힘을 풀어줍니다. 두 번만 더 멀리 보내주시고 힘 풀고 돌아오고 할 수 있는 70%만 기울여주시고 만약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분 바닥 아니신 분은 허벅지 편안한 곳을 짚어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. 거기서 쉬어봅니다. 겨드랑이 늦골 마디마디마디를 끊어주세요. 옆구리, 고관절, 허벅지 늘어나는 걸 느끼고 힘을 풀고 숨쉽니다. 하나 둘 셋 돌아와서 반대쪽 바닥을 짚고 늘어났던 오른쪽 측면 조금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돌아오시고 무릎 위에 손 얹어주시고 다시 한번 좌골 내려놓고 가슴 어깨 끝을 툭 떨구어줍니다. 허리 골반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도 전신이 가벼워집니다. 허리 골반 엉덩이 다리 발끝까지도 잠시 후 허리